하우유! 오늘의 꿀만리! 괴수 애니메이션의 대가 야오킷 애니메이션님의 꿀잼 열차로 바로 출발합니다! 뿜뿜! 괴수들의 왕을 가려라! 더 킹 오브 더 카이주! 챔피언십 배틀! 야 이거 괴수들이 상당히 많네요 자 첫 번째 배틀 상대는 누구죠? 땡 2021, 2021 고질라 VS S 그리고 신 고질라! 와우! 자 여러분들은 어떤 편을 응원하실 건가요? 아 저는 2021 얘가 좀 더 맘에 드네요 생긴게 신 고질라는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가보자 겟 레디 포 더 넥스트 배틀! 레디? 오 일단 기선제압하고 시작합니다! 2021 고질라 그리고 생긴거는 거의 뭐 끝판왕 보스처럼 생긴 샌 고질라 등장! 레디! 파이트! 파이트! 자 성공으로 일단은 고질라 출격! 아 둘 다 고질라니까 이제 21 고질라 견제 막아주고 둘로 지져! 오오오오오오오 기 모아서 서로 레이저 뱀! 물어 뜯어 오케이 자 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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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어디로 만화요 안 돼! 일곳일라 힘내! 벌써 반피 나갔어 막아 x3 아직 할 수 있어 그렇지 꼬리 여택 꼬리 여택 자 기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밟아 밟아 마구 밟아 거기다가 기을 모아서 레이저 방금 나오다 빔 이번 진짜 기절했다 마무리 가자 기절한 상대한테 맥반석 오징어 앵 야무지게 짖었죠 다음은 메카고질라 너무 멋있다 메카라니 이건 못 참아 저는 무조건 메카고질라 편입니다 킹콩 21 1킹콩이라 고질라 vs 고릴라군요 아 이거 싸움이 될까? 이거 메칸데 메카가 더 세지 않을까? 레디 와우 파이트 잠깐만 잠깐만 그 도끼 뭐냐? 푸르크가 뭐 스톤브레이커 뺏어왔니? 랄랄랄랄랄랄랄 자 맥 일단 시작하자마자 격돌하는데 도끼로 내려 띄거 뚝배기 뚝 밀치고 뚝 뚝 뚝 뚝 뚝 야 야 메카고질라 이게 딴딴하긴 하다 저렇게 치는데도 반피도 안달았네 메카고질라의 반격 시작되나요? 어? 잇츠 마이 턴 꼬리 찔러 날려버리고 오오오오 야 어떡해 너 무기 없네? 그냥 맞짱 배틀은 메카고질라가 훨씬 더 세다고 자 파격 들어가자 오오오오 기를 모은 에너지 피스톨 전기 주먹 받아라 뿌 뿌 뚜씨 인디안 밥 하하하 거기에 싸코키까지 오오오 야 이거 너무 아프다 이거 정신 못차리겠어 반피 내가 더 피 많이 깎아서 거기에 밟아버렸 따아 고무고무는 아니지만 강철 주먹 총난타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걔 틀린건 아오오오오 야 바락이 조금 심하네 킹콩 너 그 무기 있다고 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메카고질라한테 상대 안된다고 뭐지? 무슨 도끼인데 아니 진짜 뭐 무적 도끼야? 말랩 도끼네 저거 그래봐야 어림도 없죠 어 마무리 어트랙 잘가라 밟아버렸 뚝 거기에 꼬리 찌르기 차아 컷 자 다음은 또 뭐죠 어 깊은 심해로 떠납니다 이번엔 나 고래 고래 나 애기 고래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곳에 살고 있는 고래 고래 여러분들 심해는 전설이 있어요 심해에서만 살고 있다는 무시무시한 괴수 어 바로 뽀찌다 고래입니다 안농 나 귀요미 뽀찌다 야 안농 안농 아 거여온거 봐 미쳤다 아 잠깐만 아 그렇군요 심해 엄청난 괴물이라 불리는 블룹 몬스터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입이 딱 벌어지는 심해 괴물인데 뽀찌타 블룹 vs 토마토 블룹이네요 하하하 이거는 악마를 넘어서 이제 심해의 세계까지 진출을 한 제인소맨입니다 발견했어 아 고래하고요 재밌게 놀고 있는데 먹잇감이들 한번에 집어삼켜주겠어 아우 안돼 흑등고래야 내 깜부 아 토마토 블룹이 꼭 해버렸어요 내 친구를 냠냠쩝쩝 해버리다니 용서할 수 없다 전기톱은 전기톱의 블룹 그대로 토마토 쏠러 갑니다 음? 어째 느낌이 새한데 어? 밑을 보니 전기톱이 올라오는구만 안되지 철쌍임마 어딜까부러 아야야야야 어지러워 그렇다면 너도 잡아먹어주마 아아 그때 체인소어 블룹이 환류를 했다 오Day 썰어 자 일단은 2대1이기 때문에 이거 질 수가 없는데 아 내 꼬리가 제일 약한 부분인데 거길 물어 아우 아우 이거 수신간에 반피 달았어 야 약점 뒤 제대로 잡혔다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죽으면 안 돼 그렇지 멋진다 역시 믿고 있었다고 자 합동 2대1 공격이다 샷 오케이 아이고 이제 좀 힘들죠 힘에 붙이자 마무리 오늘 저녁은 토마토 파스타다 우리 흑둥이 사로 있었구나 자 그렇게 체인소와 포지타 그리고 흑둥이까지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끝 we'll see you guys we'll go to the next episode Woo we'll see you